아이돌 이펙트 쓰레기 게임참기 나는 어떻게 미션이 숨참기 좀 참으면 5000원 돈 없는 인터넷 방송 빙 아하 하하오 하하오 하타타 수수 잡히는 게임 하타타 수수 잡히는 게임 하타타 앞에서 연막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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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بي 하하 하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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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힉은 잃어버렸어요 빙하에 들이박는 보초기들 빙하하하 화이어맥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레디 포 더 넥스트 배틀 보초기면 방금처럼 잡으면 되잖아. 도망갈라고 하네 히히 뭘까 이리와 일제사격할까 아무런 전방겜 도망갈라 어 도망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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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혼란 찾기 예시나 찔려라 조각무음 이제 그만 써도 될거같은데 그래도 써야 겠다 못참지 사실 밀집은 충분한데 그냥 참을 수 없을 뿐이지 밀집 모자 란디펙트 로봇펙트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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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강 근데 이래봤자 전체공격 못해서 계약하잖아 어이구... 머미 흐흐흐 하하 표창 쓸일 있겠나? 뭐 금강저라고 생각하면 이거 없나 쎄 어이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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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니 왜 전기를 그딴 됐어 전기 아까운줄 모르고 말이야 백소 축전기 줘 아 이거 캘리퍼스가 제일 낫겠다 줘 축전기 줘 넌 날것이다. 응. 아님. 디펙트는 밍나노 모노다. 아 쏘까 예.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켈리두어 빨리 최강 켈리 켈리 퍼스 전설 켈리 켈리 먹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Give me 켈리 그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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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알고리즘. 냉정함 플러스면 주절벅인데. 번개받을 녀석. 맹중. 열자사격. 음... 디펙트... 너무 약하다. 켈리퍼스 없으면 너무 불안한데. 불안가... 아... 켈리 제발... 버퍼트... 아휴... 부팅... 과정... CCB... 네... 맞아서... 저 이나만들... 마우야지... 근데... 잘 안됐어. 이펙트를 때려서 발전하네. 새로운 발전당식. 눈알 퀴기. 축전기 드디어 나왔네. 다음 상점 보는게 낫겠지. 켈리 존 뭐한다. 켈리 퍼스는 실존한다. 위대한 유물 켈리 퍼스를 위하여. 얄미우스 파괴티색. 이럴. 이렇게.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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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이런 켈리 굿 켈리ley 오우 깳겜 깎아 털이니까 맞는게 낫겠네 이 정도면 사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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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이 사막이 포도발사 어느날 디펙트가 구름에게 말했다 울지마라 그곳을 보이는 사막이라고 부른다 이거 대충 포도하나 올리면 이기겠다 포도하나 올리면 이기겠다 야 달팽이 아무것도 못하죠 사막이란다 포도 먹여 키운 달팽이 죽을 준비해라 봉봉 포도하나 샐리 떴냐 아니요 드론은 엄청 좋네 으 으 으 으 으 왜? 왜? 죽이지 말아봐 안돼 죽이지 마 살려대 알고리즘 키워야되는데 죽전기 한장만 있어도 되겠지 흡입기인데 들어가겠네 어... 뭐 망하는거야 뭐 맨날 망하는거고 뭐 망하는거고 뭐 망하는거고 뭐 망하는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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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